안보여요? 누굴까? 보이는 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셨나요? 뭐하고 계셨나? 봄에? 제가 오늘 왜 왔냐면 지금 찍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오늘 저희 방탄회식 보고 이거 데자뷰인가? 어디서 이 장면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제 방탄회식을 보고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미들이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해체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은 저희는 단체로 할 거 되게 많고요 그냥 이제 달방 방탄회식 달방이래 방탄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탄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 거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은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 봐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얘기할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 라이브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왔고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이유로는 곡을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또 켠 것도 있고요 라이브를 네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이 말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뭐야 방탄회식 때 또 짚고 넘어가야 했던 부분이 저 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 물론 알겠습니다 입술 안 뜯겠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만났다 그리고 디퓨저도 뭔가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 또 조금 양이 많았다 매트리스도 맞아요 거실에 매트리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오버한 거예요 멤버들이 과장을 한 겁니다 저 그렇게 매트리스 많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냥 아니 그냥 뭐 과개 하나씩 하고 아니 언제든지 놀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만날까요? 당연하죠 언제가 만날 일이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각자마다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지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시점이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저희의 뭔가 좀 기 모으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기 충전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의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쌓은 만큼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국 그게 단체로서 뭘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 forever 아미 forever 아미 forever 아프 덩프 알죠?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랄까? 일단은 제가 요즘 그 술을 안 먹는데 또 이렇게 알딸딸하면서 살짝 기분 좋으니까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와인을 준비했는데 와인 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컵에 얼음 넣어서 준비했고 이것도 뭐 다 마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야 잠시만요 제가 그 마이크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가 스틸 리듬을 라이브로 풀로 불러드린 적 있나? 근데 스틸 리듬가 좀 어려워 마이크는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요 간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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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 어디 있지? 저기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해치냐?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해치냐? 아냐 아냐 잠시만요 고기놀입니다 아 넣고 먹다가 우유 250ml를 넣어서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건 코스트코에서 산 체다 치즈입니다 저는 격불 육식맨 님 응원합니다 제가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도 많은 맛있는 요리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나왔네 제가 요즘 요리를 아니 어떻게 끊을 그래 요즘 요리에 꽂혀가지고 꽂힌 건 아니고 그냥 좀 잘하고 싶어서 고기 굽는 요리를 그래서 저기 보다가 껐나 봐요 근데 저게 딱 틀어져 있네 저 켜야 되는구나 정말? 켜져 있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안 켜져 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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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이 영업에는 될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네 꼭 눌러야 되네 그렇군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제목 소리 들려요? Can you hear me? 아이고 저는 우종 타투 아직 안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요즘 드럼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일단 불러보자 마이유 치면 나오나? 마이유 인스트 치면 나올까? 마이유 마이유 인스트 인스트루멘 스타일이 있을까? 뭐? 잘 나왔다 그냥 나도 눈이 진짜 안 좋아졌다 인... 쓰... 쓰... 드... 있네 이게 나왔네, 벌써 진짜 빠르다, 어떻게 하냐 나온 거니 띵 들려요? 뭐지? 뭐지? 이거 뭐라고? 이거 들어봐야 돼 잠시만,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이... 지지지직 거린 소리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렇지 괜찮아, 왜 그래? 이상한 소리 하다는 거야 노래 소리 들려요? 들려요? 우정 타투 어디에다 할 거냐고? 우정 타투 저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정 타투 7 어디에다 새길까요? 호비 형은 발목에 했고 나, 진 형은 여기 했고 지민이 형 어디에다 새겼다 너 어디 할까? 어디에서 새일까요? 모르겠다 뭐? 쇄골 귀 뒤? 귀 뒤가 맞네 귀 뒤 괜찮네 괜찮은데? 정수리? 그럼 난 그 볼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가 나오나? 가사 있는 나 가사를 다 알긴 아는데 혹시 모르잖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다 제가 초기에 제가 초기에 아미들이 적어준 우리 뭐야 라이브 할 때 가사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최대한 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가사가 나온 건데 원래는 원래는 For every day I miss you Forever I need you Forever minute I feel you For every second I want you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For every day I miss you Forever I need you Forever minute I feel you For every second I want you 이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좀 뭔가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됐다 가사를 바꾸게 됐다 진짜 가사 작업하는지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달려방탄 갑자기 조작하기 정말 힘든걸? MR을 쳐야 되겠다 MR을 안 나오네 모르겠다 그냥 그냥 부르잖아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으니까 내 모니터링 하나도 안 돼 일단 저는 뭐 어디 있을까? 보일러나? 야 이거 라이트 본 같아 내가 시작 시작 잃어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너무 precious into you For a season set Pass with you For a season set Pass with you Summer has already spread in the year Rain is already blowing Now that's what's happening, it's going out The days were getting longer and longer But my days were still going on and on and on I got right in the sunshine I looked up at the night sky It was quite a lonely night And the little moment took dark faded out Coming under the sunlight Memories with me and you All these nights are condescending by you All these nights are precious due to you For a season set Pass with you For a set track that I Pass with you All the reasons why I can't have found All the reasons why I sing this song Then I put a beat But I sat down I'll try to shine But I let go Why I understood But I felt like I thought Maybe it may forget Maybe it may need a situation Maybe I'll try to get out yet How could I do it One day before the summer Funding your mind The star is advertising Of your dreams Love each other 내 마음은 흩어져가 배죽임이 새겨진 너와 남긴 본기들 모든 빛이 내리 물들고 나의 시간은 완벽해져 매번의 빛처럼 또다시 터지 터지래 또다시 네 밤이 서지는 이유도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법도 내 곁이의 밤 사이에 더 빛나 볼게 반하게 오늘 새로운 날 All my years and time Shining purple like put a beat by the side now 오늘 새로운 날 All my years and time Shining purple like 이어지기에 감사해 네 그렇습니다 목을 안 풀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진짜 아미 여러분들 생각해서 썼어요 썼어요 가사가 너무 안 나와서 진짜 드럼 레슨도 있었는데 그거 제껴 가면서 쓰다가 도저히 안 나와서 일단 씻어야 되겠다 하고 씻었어요 씻는데 뭔가 이 머릿속이 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래가지고 안 돼 이거 빨리 빨리 적어놔야 돼가지고 후다닥 씻고 나와가지고 뭐였더라고 뭐였더라고 그랬답니다 애매한 사이 그래 나 애매한 사이를 나도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 애매한 사이 영러브야 영러브... 영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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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었구먼 그렇구먼 영러브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네가 사랑 안 하니? 맞아 그건 나중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의 가이드는 뭐한테 올려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뭐하지? 또 신곡이 있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 뭐하고 있었냐고요? 저 가족이랑 응원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있다가 와가지고 씻고 바로 라이브 켠 거예요 우유를 좋아하니 정말 좋아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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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해라는 곡 불러드릴까요? 제가 한때 꽂혀가지고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김우주, 사랑해 이제 여기에 MR을 쳐야 돼 노래방을 치면 되잖아 김우주, 사랑해, 노래방 사랑해, 노래방이 아닌데 여기 있다 맞나? 연습생 때 연습생 때인가? 맞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나는 정말 고민 줄 알았죠 그대는 오늘 봐요 사랑스러운 그대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혀서 그냥 웃죠 빛의 시간에 별이 돼줄 수 있나 세상 끝까지 그댈 시키죠 그대 나를 사유 그대 나 이제 보내가 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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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인데 이런 곡인데 아주 사랑해라 남발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불러도 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있지? 내 노래방 18번 잠시만요 추워 이제 그래 그래도 추운 게 좋아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또 나 열창, 오늘 열창 모드인가? 아니, 어 말기 뭐 하지? 나의 노래방 18번이 뭐가 있을까? 저 오늘 MBTI 검사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뭐가 나왔냐? 저는 ISFP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저는 INTP가 정말 되고 싶었지만 가끔 INTP 나오는데 저는 ISFP 같아요 IFP입니다 아마 저는 IFP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라 방탄 불러달라고요? 그거 나 아직 한 번도 라이브 연습 안 해봤는데 그리고 그게 되게 높을 텐데 네 저도 연습 이런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한 번도 안 불러봤다 물론 녹음하면서 불러봤지만 이제 라이브 연습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될지 10년을 웨잇 웨잇 그가 너무 높아 우리 from the bottom I got your back 우린 좀 버려 You said to make me You're very fine We're just 야! 손으로서 빼놓지 Make it move 저요? 저 노래 잘 못 불러요 참 멀었습니다 제가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참 좋겠네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뒷머리 마르지 않았죠? 근데 뒷머리는 짧아 좀 이쁘게 기르려고 뭐 그럴까? 내가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아는 놀이가 많이 없단 말이지 왜일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 노래 외우는 것도 좀 공부야 그쵸? 그래, 스티블리도... 그래, 스티블리도 내가 끝까지 부른 적이 있나 싶지만 제이 케이, 스티블리도 같이 부른 적이 있나요? 제이 케이, 스티블리도 같이 부른 적이 있나요? 나오네 나오네 어까지 있네, 어까지 정쿡 제이 케이, 스티블리도 같이 부른 적이 있나요? 텀 컥이 나오네 제이 케이, 어 빼자 제이 케이, 스티블리도 같이 부른 적이 있나요? 카라오케 나왔다 정쿡 하나, 둘, 셋, 야 Let's get it 뭐야? 왜 하러 돼 있냐? 이런 게 더 헷갈리잖아 아, 또 해외 팬분들을 위한 그런 거구나 역시 K-바퀴가 아니라 그댈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 Still with you 아니, 곡이 이게 숨을 많이 안 나고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어우, 쌀쌀하네 저 별 하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내게 또 익숙해 아직 말이 떨리네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난 정말로 맞을 것 같아 함께 울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 깨져보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외모할던 길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더 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커질 듯이 추진 발로 달려 날게 끝에 나를 내줘어 반주가 들리나? 반주가? 저 달이 외로워였어 오늘의 원한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아침이 보는 날 알면서도 펼쳐온 너의 밤을 머무고 싶어서 하루를 그 순간을 이렇게 눈빨았던 맘껏 담아뒀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나 홀로 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더 위가 내리잖아 이 연계가 나질 때쯤 추진 발로 달려갈 때 그때 날 찾아줘 내려와서 일단 sense 날 바라보는 해인 이런 미bor이 변해 아름다운 보람이 차근한 하늘로 서러워할 거라 미안하진 수도 있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I'm still with you 어려워 어려워 이제 불을 고개 없다 미안하다 졸업 졸업을 불러 나한테 지금 졸업을 시켰어 그런 것이야 나한테 지금 그런 거니? 졸업을 시켰니? 졸업 후에 너 아리오즈 미드스쿨 졸업한 지 5분 만에 밀가루에 바진 벌써 백바지 Do it young, wide and free 오늘은 다들 난 좀 파치고 소고기나 삽먹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들과 외출했어 저는 커피 왔어 왜 정신없이 놀다가 더 고등고 나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친구들이 보라 많아 우리는 오늘여 궁금해요 궁금함은 500권 거의 다 왔어 내가 대만 놀아서 더 나올 테니까 뒤들은 배로 활동 준비를 하셔 연습생이 다닐 때문에 왜 랩을 둔 더 워치다이스 출발 선에 썼어 꽃도바를 던져 나를 향해 My graduation 강해 이거를 했었죠 저도 데뷔 초 때는 랩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시켜서 그 곡이 있었네 왜 비 를 좋아하냐? 비? 레인? 소리가 좋잖아요, 소리가 그리고 좋은 작용도 하고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런 BTS? 뭘 했다 런 BTS 오케이 런이 나오는데? 런 BTS가 아니라? 여기 있기는 한데 가사가 락커가 다르다 저걸 어떻게 진성으로 네 또 뭐 듣고 싶으세요? 대때 또 하면 또 나지 대때 간다 대때 대때 카라오케 대때 대때 노래방 이렇게 되는구나 대네 대때 그 노래 또는 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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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껏 걸리는 벗어남복 강남 강북 에이 싹 다 모여도요 해수이게 아세이게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O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두 개씩 떠요 서세요 뱉트에 안할 때 힘 들어와 baby 흔들 좌우 위 아래로 1, 2, 3, 2, 4 뱉트에 안할 때 It's like that, that show Like that, like that 3, uh, like that 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켜봐야지 Like that 제가 위치한 동면은 없이 Like tha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Like that 내가 망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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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대로 몬스 다 놀이리 Set 도둑을 흘러내야지 데리다운 물이 불편해야되지 말에 바른대로 망고가 고세지 내 산대로 모아대로 가을게 That's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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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래, that's it Go, that's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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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메리키 마다 주사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향 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끄럽네 아우 싸이 선배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아, 죄송합니다 내일 시험 화이팅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시험을 화이팅해본 적이 없지만 또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일찍이 포기를 했던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내시죠 하던대로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ow, yeah Wow, wow 또 뭐 할까? 벌써 51분 했네 시간이 참 빠르네 요즘 요즘 아니다, 이거 위험한 반응이 될 수도 있겠다 와인을 마시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인에 얼음 넣어서 먹어요 또 이걸 불러줘야 되겠어, 내가? 슈퍼 참치 노래방 참 슈퍼 참치 노래방 안 돼, 진짜 아, 내가 별걸 다 한다, 그죠?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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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돌아 참치 슈퍼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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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헛 슈퍼참시 슈퍼참시 렛츠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탈다 탈다 이거 뭐야? 끝까지만 안 들어갔어요 슈퍼참시 아 감칠맛이 나네 이게 하루밖에 없네 이게 아쉽네 와 슈퍼참시 한 시간인데 한 시간 네 또 한 몇... 아니야 괜찮아 뭐가 있을까 이거 저는 진짜 마지막 곡 부를 거예요 왠지 한 시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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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그 곡을 안 들어봤구나 좀 자세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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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참차 더 틀뻔해 그래 방금 1991? 그건가? 1991년 겨울 노래방 국제북을 제가... 이거구나 저 이거 부르고 마지막... 아니, 갈 거예요 방금 이제 가족이랑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아들이니까 또 어머니, 엄마들이 잔소리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 산다 막 이랬다가 또 막상 오니까 또 미안해지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어머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못난... 못났지만 잘난 아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겉으로 이렇게 툴툴대고 그래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97년 찬바람이 불던 그 밤 그 해결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얀 눈이 늘었죠 차근차근 기대어 손이 내려 부르던 어린 날 나의 노래는 어서 어른이 되어 내 끼라도 줄어서 항상 당신은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전문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름도 사랑스러운 나의 엄마가 되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빠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도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겠습니다 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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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노래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돼요 참 못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들도 자랑스런 나의 엄마가 되어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효도하십시오 이거 있네 그러면 내가 노래를 잃을 줄 알았으면 정확히 스킬이라도 좀 하고 올 걸 그랬다 더워 내 인생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저한테 저희한테 주시는 사항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3의 1순위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찐막 찐막 1분 1시간 넘었네 또 이거 안 되거든 넘으면 또 이거 해 재밌다니까 참 재밌어 라이브가 참 시간이 잘 가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이건가?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와 저기 널 엔젤베이비 곡은 아는데 가사를 제가 몰라요 뭐가 있을까? 오늘 약간 좀 K 바이브로 가고 싶네 약간 노래방 김성으로 가고 싶네 여러분들 아는 발라드 중에 뭐 아시는 거 있나? 보면 생각날 수도 있어서 유명한 거 근데 그거 내가 부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희재 노래 봐 근데 이게 곡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해 그대 떠나가 추워 춥다 추우니까 공격 타임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100 frenzy 아 annoying 아악 이 삶은 우릴 위해 내리고 바른도 서로 합사게 해줘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 또 가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른 그대의 빛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 다 닳고 싶었죠 이런 사람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에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어울려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래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둘 수 없는 내 맘 안에서 그댄 나를 떠나갔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곁에 나를 살게 하는 일을 테니 아우 높다 마이크 꺼버렸다 마이크 꺼버렸다 마이크 꺼버렸다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심각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어울려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댈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안에서 그댈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얼마나 사랑해 아 더워 서운한 들 그대여 서운한 들 그대여 한순간 전체 잊지 말아요 거기 떠나간 그곳에서나 기억해 너무 높아 높아 더워 제가 원래 목을 풀면 발성이 그나마 이쪽으로 나오는데 목을 안 풀어서 자꾸 여기를 쓰려고 해서 고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발성이 나와요 지금도 고치고 있고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또 뭐 있을까 아 달듯 불렀는데 끝 음 음 음 음 음 그 그 그 그대 그대 떠나가 그 음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음 음 안 된다 미안하다 나 이거 파사지오라고 하잖아 그 파사지오 그래서 파사음이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 이거 나 잘 알 알려나? 뭐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그래 난 자존심 때문에 끝내지 않아 말을 해버린 거야 그만 볼 줄 알았어 날 찾게 말했어 난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 봐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 너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따라가진다 언제라도 내 편이 될 줄 넌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난 멋대로 한 번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 너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마 너 하나만 사랑하네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진 마 나를 버리지마 그냥 말 안아줘 다시 사랑하네 다시 사랑하네 돌아와 다시 사랑하네 다시 사랑하네 다시 사랑하네 다시 사랑하네 연락할 때는 너무 상당한 nessuna 더운데? 나 시슴 저러면 안 되는데 덥네 되게 옷 얇은 건데? 노래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안 그래도 있었어요 설거지 할 거 있었어요 참 이거 못 할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요 내가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데 손놀이 보여요? 이거? 스냅? 이게 기술이 한 거예요 난 전업주부 했어도 다 했을 거야 큰 것도 무리가 없어 스냅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라이브 하다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네 내가 라이브 하다가 설거지를 하네 크로키 eto 이쁘게 늘 좀 focused 4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나요? 잘 몰라요. 25, 21 드라마는 봤는데 노래는 잘... 뭐 할까? 진지했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설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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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거... 한 잔 맛이... 저 그렇게 술 약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아니잖아.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산에만 써던 오리티였구나. 근데 나 잘 모를 텐데?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한 잔 한 잔 원하롭게 하도 싶은 일들을 섭취하는 게 요즘 내 세상이 되고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 웃고 있는 걸 행복 뒤저리다가 너를 만나지는데 이건 누나만 더 사랑일 텐데 종이 함께 여질릴 텐데 돌아서도 못 좀 버린 건 아무래도 사랑일까 봐 그리고 드라마 짬이 있네 곡을 듣지 않은 멜로디가 기억에 맴도네 이거 역시 역시 소비 아 아 아 아 아 아 화면 뒤에 앉아달라고? 무슨 소리지? 너였으면? 너였으면 노래방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줄게 너 하나에 있도록 아플 수 있으네 놀라오네 고대했던 하루 나는 꿇고 돌아왔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하늘이 내 하루가 들려 말이야 너 떠나만큼 멈춰 너 살아주고 가면 알게 될까 너 살아 널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널 사랑할텐데 내 두꺼운 노래 내 하루 피 바닦같이 나를 풀린 사랑은 모두에 부드러워져 그 있던 사랑 바다의 실력 그래도 간절하니 누가 아무래 뒷모습만 없는 그런 사랑을 내게 아무었던 그날 흐들던 것 같아 이런 미친 아들이 내 하루가 될 것 마라 너도 바라며 그리 봄사 뭐 다르지 못하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가슴이 터져 가슴이 터질 듯 널 다 같이 웃었지마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들은 널 사랑할텐데 그들은 너를 사랑할텐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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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노래 비가 오는 날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는 날, 이거 아닌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노래와, 오늘 비가 오니까 곡이 두 개인데요? 헤이즈 씨 노래가 있고, 비스 씨 노래가 있는데, 비스 선배님들 노래가 있는데 무슨 곡이지? 지금 몇 시야? 저는 근데 이거 말고, 12시 30분 노래방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 제가 뭐지? 시상식에서 비스 선배님들 무대 봤는데, 멋있었어요 그래서 멋있다 하고 밑에서 봤던 게 cockpit는 이렇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필라인에.. 이거, 일단 크리스마스의 노래 고맙습니다 비누 한 번만 한 번만 난 너무 무서워질 것 같으니까 왜 이제야 왔냐면 날 기다렸더면 내 사랑반됐던 너는 이제 어떤 암아주지 모르는 사람보다 차갑게 너도 있다 하얀 힘이 있어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수록 만들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에 시곗발을처럼 더듬 떨리고 간 곳을 보고 못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이제 마침 열두시 삼십분에 시곗발음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어휴 힘들다 우리따라 흘러가는 시간도 멈췄나 봐 우리락이 너와 내가 되나 봐 사소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보다 넌진 것 같아 네 솜이 참 따뜻했었나 봐 흔들림은 널 이미 알아서 그래서 더욱 꽉 잡았어 널 안았어 널 봐뒀어 내 사랑이 높여졌어 Yeah I know 모두는 다시 girl 법미널이란 거 희망이란 건 더 울수 바람이 있어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벌써로 만들수도 없을 것만 다 더러워 지금 우린 마침 열두시 삼십분에 시곗발을처럼 손등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이제 마치 열두시 삼십분에 시곗발음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언젠가 시간이 내일 앞에 물을 끊을 때 시간이 다시 우린따라 그렇게를 믿어 난 믿어 그렇게를 울려 난 믿어 지금 몰랐지만 널 보냈지만 모든 게 다 멈췄지만 거장나버린 시계를 따라듯이 움직일 거라고 믿어 안겨낸 시간 저희만이 될 것 같더니 손을 뜻돌이 뜻돌리 옷을 거고 오지 뭐가 truly 사랑해 이제 그만 할까? 힘들어 힘들어 아 재미지네 아 힘들어 꽃피는 봄이 오면 또 뿌 뿌 뿌 부 피 릴 snake 릴 Yea 대 Av 근데 한 번 더 하면 사랑스러워가 나이가 사랑스럽다는 건가 아니면 사랑스러워로 불러내야 근데 지금 딱 1시 반이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 찐망 제가 노래방 가면 항상 처음에 부르는 곡 있거든요 소주 한 잔 노래방 저 이거 부르고 그냥 끌 거예요 마지막 노래 I have to go I have to go to sleep I have to go 숨이 한 잔 생각나는 밤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제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혹시 하진 않을까 난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랑이 사랑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부 다 그들을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저 꽃이 잘 지내리 여보세요 왜 말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쳐대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는 그대를 다시 그대를 다시 돌아오라고 미칠듯이 외쳤어 미칠듯이 외쳤어 어떤 I love you 떠나는 그대 얼굴이 마치 처음과 같아서 나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랑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바뀌어버린 전하고 널 누르고 영원세여 나야 커피잔을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아미야 아미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울었어 영원세여 나야 영원세여 나야 정말 고마워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외쳐서 미친듯이 외쳐서 아이고야 안녕 안녕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will you jump in okay yeah you yea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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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